레알뉴스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갑작스럽게 트리키에의 강진 피해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트리키에는 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피해를 낳을지도 모르는 이번 강진 소식, 속보로 빠르게 정리합니다. 먼저 지진의 강도는 7.8도, 일부 언론에서는 7.9도로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강도는 7.8도입니다. 이어서 피해 규모입니다. 발생 초기에는 60여 명, 이어서 100여 명, 175명, 그리고 200명, 이런 식으로 사망자가 발표되지만, 현재까지 560명에서 무려 6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잠정 집계입니다. 피해 수습 작업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망자 숫자는 안타깝게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현재의 전원입니다. 부상자는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실종자 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생 시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트리키의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 새벽 4시 17분,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5일 일요일 오후 5시 17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4시쯤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발생 장소입니다. 진앙은 트리키의 남부도시 가지안대프에서 약 33km 떨어진 내륙지역이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분석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지가 내륙이냐 해양이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내륙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그나마 아주 깊으면 좀 나을 수 있지만 18km라는 깊이는 기존의 다른 지진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깊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트리키의와 시리아 국경 인근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트리키의와 시리아 양국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진앙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한때 이 지진을 이유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은 대략 10초 내지 20초 정도만 흔들려도 이를 느끼는 사람들은 상당히 길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입니다만 이번 지진은 무려 1분가량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감도 그만큼 컸고 실제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만 40여 차례에 달했고 여진의 규모가 6.6에 달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진도 웬만한 강진 못지않은 규모로 계속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이번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한국인의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는 트리키의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피해가 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요인을 다시 한번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앙지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 내륙지역이었다는 점 둘째 진원지도 다른 지진에 비해서 깊지 않은 지폐멸과 가까운 낮은 지역이었다는 점 셋째 발생시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새벽 4시쯤이었다는 점 넷째 최초 강진 외에 6도 이상의 여진이 연이어 강타했고 여진의 횟수도 40여 차례에 이르러서 첫 지진 후에 간신히 버티고 있던 고층 아파트를 여진으로 그대로 무너뜨렸다는 점 등입니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각종 요인들이 불행하게도 이번 한꺼번에 겹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부디 실종자와 매몰자에 대한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레알리스 글로벌 속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